네 반갑습니다.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5월 21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손실이 많으신 우리 개인투야분들을 위해서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장에서 우리가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에는 관심용목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여러분 계좌도 빵빵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화이팅을 외치면서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을 보였네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다우존스 저점 대비 2% 올랐죠. 그러면서 강부압정도로 라스닥은 또 저점 대비 몇% 올랐어요? 2.89% 올랐어요. 장중 3%까지 내리다가 막판 반전이 났습니다. 저는 어제 좀 낮게 출발하면 양성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특히 라스닥 높게 출발할 때 음성을 맞았지만 다우나 라스닥이나 공이 이건 제가 지금 시원전작 잘 들으세요. 긴 밑꼬리를 달았어요. 이게 개미핥기 패턴이에요. 라스닥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쌍바닥 약간 저점을 낮추는 쌍바닥 나오고 있고 이격도 많이 벌어졌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기회다. 밑꼬리 좀 커버할 수 있어요. 이 밑꼬리 커버하는 건 뭐냐면 30분 차트 보면 외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3%나 순간 그렇죠? 한번 살짝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누른다는 건 뭐냐면 이 밑꼬리 언젠가 커버하는 거예요. 이제 좋아집니다.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 주봉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음성이 7개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7개 나왔죠? 그러면서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고점 대비 지금 지수가 나스닥 같은 경우 30% 빠졌어요.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밤사이에 또 미국 증시 내렸다고 저도 중간에 보니까 3%나 해서 야 이거 내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야? 차트를 못 쓰기죠. 그래서 물론 높게 출발해서 음성이 나왔지만 이게 높게 출발해서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드라마틱한 반지에 일어났다. 여러분 힘내세요. 좋은 정보가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늘 그들은 뭐 두고 보자고 그러는데 제 말씀 들으면 기회가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는 어떨 것이냐.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좀 안 좋았을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 전에 상당히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한 번 국내 증시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수인하는 얘기 말씀드릴 거예요. 국내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 차트입니다. 제가 양선 나온다면 양선 나오죠. 이때 개파락에서 미국 시향이 급나가니까 양선 나왔고 어디도 멋지게 1.8% 올랐어요. 자 미국보다 훨씬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좀 희한하죠? 그 다음에 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약업점이 좀 올랐는데 이것도 제가 이때 기회라고 계속 얘기했죠. 저점 대비 지수가 5.8%나 6% 가까이 올랐어요. 물론 단기 과외래요. 미국 국어 이제 키맞추기 나오겠죠. 좀 누를 수 있어요. 자 주봉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번 주 양선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황믿기예요. 황믿기 전략 이건 1세 미꼬리 패턴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다음 주 누른다 하더라도 또 한 번 코스가 기회합니다. 여기서 다중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금 했거든요. 이제 이해되시죠?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 악재는 이미 상당 부분 축가에 반영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기회라는 거 제가 일단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 또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오늘 여러분 아시죠? 매주 토요일은 저는 해피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직장 회원님들 많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어요. 오늘이 21일이죠. 지난주 건데. 21일 몇 시부터? 12시,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아까도 봤을 때 손실 회원 특집. 요즘 얼마나 저의 방은 요즘 아주 VIP 회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냐면 신규 가입 한 절반. 또 대부분이 테마주, 착주, 급등주, 회원수 많다는 방 베스트 전문가 그런 데서 그 당하고 매매 힘들게 하고 특히 직장하실 분들 거기서 손실이 많이 해서 절반 오셔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장마가면서 기똥찬 조문이 있어서 했는데 그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12시부터 1시 반까지고 그 다음에 11시 15분까지 제가 11시 10분부터 되겠네요. 이때는 원이왕 11시 15분부터 본격이 들어가니까 원이왕이 사실 단독 출연해요.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자, 아픈 계좌 꽃피워로 신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제가 다 예고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장종 오를 때 운 좋게 매수해서 그냥 운 좋아서 상한가하고 몇 10% 오른 다음에서 그때 매수 상한가, 상한가 몇 개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일 상승 예산의 종목에 젖었지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급등 예산 종목 무료 추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 예고해 드렸던 거예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 영상에서 가온칩스에서 심층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 그냥 맨날 올랐을 때 상한가보다 훨씬 중요한 아주 대박 종목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가온칩스는 이제 수익량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회사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제 브이의 편에 넣을게요. 여러분 똑같이 이런 제가 올렸을 거예요. 가온칩스가 어떤 회사하고 그런지 내용을 잘 알아야죠. 고무가 14,000원짜리 설계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공정위의 최적화된 형태로 강화한 후 파운드리 업체에 전달하는 디자인 솔루션 업체들다. 삼성 엔진을 주신들이 한 거다. 그렇죠? 다 해서 이게 따상도 가능할까? 라고 해서 야, 이거 28,000원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자르면 저는 따상하면 밸류 시는 어렵고 한 3만 3천원까지는 밸류 시는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말씀드리죠. 이 차량용 AI 이런 데가 주로 매출을 한다. 차량용 61% 얘가 한 15% 정도. 다 설명을 들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보시게 되면 어떻게 출발했느냐 3만 5백원 갔죠? 그러니까 당일이 아니라 밸류 시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정말 행운이 뭔지 아세요? 낮게 출발했다는 이 낮게. 그러니까 2만 4천원 때 출발했죠. 저도 우리 똑같이 VFM도 첫 장시초가에 2만 4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쭉 내려요. 저는 이럴 때 펀드멘트 되는 종목을 어떻게 내릴 때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만 1천원에 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 그다음에 또 한 번 추가 매수해서 단가 팍 낮춘 다음에 이때부터 흐뜨려지게 먹었습니다. 이게 분차트라고 보실래요? 직장 아시분들 이게 뭐 매매가 어렵다고요? 어려울 게 1도 없습니다. 제가 문자로 콕콕 매수과 매도과 찍어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 시축가에 매수해서 2만 4천원이면 2만 8천원 출발성 일단 언더포품이죠? 낮았죠? 2만 1천원까지 오면 이거 땡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30% 하트인데 불과 여기서 와서 1시간 만에 제가 1차 목표결을 넘었자면 2만 4천 5백원 들었어요. 2만 4천 5백원? 2만 1천원 위에서 그러면 2만 4천원에 상금에 또 배원한 것도 다 수익거리고 여기서 상금에 몇 프로가 수익이 날까요?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턱툭 찍어드리죠? 2만 4천원에 2만 1천원에 그래서 이것이 3만 5백원까지 45% 올랐고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거 보십시다. 2만 4천 5백원 어제 하루에 상금 17% 먹었어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최고급결에 3만 5백원 치고 그렇죠? 그러면 3만 5백원까지 나머지 있으니까 60% 매도했으니까 50% 50%인가 이렇게 매도했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45% 제대로 그냥 울른 거 아닙니까? 당일치기로 이게 저점 매수의 진수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또 한 번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이걸 굉장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맥점 매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여기서 딱 눌러요. 우리 VIP에 2만 2천 5백원에 또 한 번 매수합시다. 라고 했어요. 다른 거 먹은 걸로 이따가 뉴인택 먹은 걸로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문자 이렇게 보내드려요. 매수과 매도과 한꺼번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면서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뉴인택이죠. 이거 어제 음선이었어요. 포항형 음선 딱 3,750원 매도가 드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매매일지 보세요. 여기에서 6% 먹고 그냥 당일 오전자 6% 찍습니까? 그리고 보통 잡주 테마조로 알아서 매매하세요.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잘 매매시키면서 수익난 것만 늘 자랑제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콕콕 매수과 매도가를 정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6% 먹고 또 한 번 제가 22,500원에 매수해서 띠 26,000원에 또 60% 입제를 하고 3,500원까지 갔지만 이 두 종목 가지고 80% 수익났어요. 결국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하면 뭐 거의 여기서 딱 이 종목만 가지고도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또 카우칩스 또 일부 매도하고 2,600원에 뭘 샀느냐 제가 매매시 기다릴게요. 먹고 먹고 또 먹고 이러면 이게 막 종목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딱딱 매수과 매도가 정해드리고 한씩은 얘기가 있어요. 한씩이 어제 황믹길 잡았는데 좀 높게 갭상수 출발해서 안 샀다가 12,400원을 샀습니다. 이것이 시간에 얼룰가였어요. 13,500원까지 갔죠. 그러면 13,000원 이상 되겠죠. 이것도 먹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위치하면서 먹고 이때 황믹길 잡아서 크게 대박 나왔지만 먹고 먹고 또 먹고 먹는 게 바로 저희 VIP 크림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려요. 힘드신 분들 어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를 믿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써드리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날짜별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오늘 무방 꼭 오세요.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좋은 정보가 친해지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계좌가 빵빵 늘어날 겁니다. 오셔가지고 타방에서 정말 세 번째 저는 옵니다. 그렇게 맨날 빚 좋은 계산구처럼 여기저기 회원수 잡주가지고 맨날 회원수 많다가 갔다가 완전 절단 나시고 자 이틀 동안 100만원 80만원 100만원 170만원 불과 5거래를 동안 수인율이 얼만가 보세요. 16일부터 딱 저희 방에 와서 일주일 동안 매매하시고 오후 거래일 동안 100만원 180만원 280만원 450만원 수익이네요. 이렇게 다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나니까 얼마나 좋아하세요. 가온칩스 한 종목 가지고 200만원 먹고 먹고 또 먹고 기똥차게 했죠. 매매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돈을 했으면 이거 220만원 수익 바로 이게 저희 좋은 정보방 수익이다. 가온칩스 투자하기 즐거우신 분들은 37만원 처음에 좀 이제 아마 24,000원대 매수하신 분일 거예요. 처음에 이런 것도 다 이것도 그래도 다 수익 내는 거예요. 어제 장이 좋았나요? 지수는 올랐지만요. 또 바이든 또 바이든 방안 수혜주 그런 거 잘못 들어왔으면 다 물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가온칩스 뉴인택도 그대로 다 나오네요. 이렇게 수익해서 140만원 수익하신 분들 저는 이게 보람입니다. 정말 또 가온칩스 13% 투자액은 적으니까 28만원 13%예요. 또 심택도 13만원 두 종목 합쳐서도 40만원 넘네요. 이게 저희 반응에서는 투자액이 분명히 작으신 분이에요. 저희 반응에 오실 분들은 그 싱스 아세요? 우진도 55만원 맥점 콕콕콕 찍어드리는 이게 매매거든요. 심택도 또 35만원 이렇게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또 마인드랩 59만원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수익이 한 분이면 몰라요. 특히 마인드랩 이따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220만원 15% 한 종목 가지고 이건 좀 투자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멋진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VIP 급지입니다. 실계좌 수익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매매일지에요. 매매일지에요. 손절 없냐고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해드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손절한 거 이거 소액배트였는데 이것도 다 그대로 여러분께 고백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손절한 종목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런데 보통 테마주 급등적 하는 방향으로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겉보게 맨날 장중 몇 프로 상가 몇 개 판단형 흐린 개인투자들 거리는 몰려다니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손실하신 분들 그건 빼도 확도 못합니다. 그런 매매하시면요. 여러분들 그 매매 중독되면서 계좌는 야유에 가는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 있고 20년 넘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원칩스 정말 어제 멋졌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그냥 혼자 매매하면서 귀동량하면서 헐라했다가 조금 내리니까 그 난리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 제가 그분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위가 안 나요. 다소 비용이 저희 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있잖아요. 진수 상차를 드시기 위한 그냥 자카락값 정도 이렇게 하루에 40% 이상 수익 내는 종목들이 이렇게 제가 리딩을 하면 문자 발송량이 탁탁 나오면서 여러분 수익을 드리는데 그냥 혼자 매매하시기 조금 내리니까 망했다 했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그렇게 매매하시다가 여러분들 계좌 야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 났고 또 한 번 보실래요? 저는 여러분께 다 예고를 해드렸어요. 몇 종을 말씀드릴게. 아셉에서 은봉 3개짜리 VI 발동하면서 몇 번을 먹었습니까? 그러면서 마디마디에 확실해서 83% 먹었단 말이에요. 아셉스 세아재가 이렇게 좋은 종목 양양음 황금계체 넘버 5 이렇게 해서 79% 올랐죠? 이것도 황금 맥점 딱 포착해서 이거 3스타에서 당일도 한 7% 올랐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3스타 다 예고해드렸던 거예요. 하이스틸 여러분께 이따 제가 링크 걸어드리겠지만 무료 텔레가리 무료방도 있어요. 이때 추천드려서 상한가 53% 올랐어요. 이게 바로 양음양음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월요일날 이런 패턴 공략할 겁니다. 또 한 번 예고합니다. 황립기는 이따 말씀하시지만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은 기가 막혀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무방 안 오시는 분들 또 이따 제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월요일날 이런 패턴 공략할 겁니다. 하이스틸도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 추천드렸는데 고맙다 한 번 안 계세요. 그냥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번 GSE 한 2, 3일 조금 눌러다 상한 것 같거든요. 조금 내리니까 거기 유튜브 댓글에 뭐라고 썼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들은 수입났다 우리 선장님 최고 최고 했었고 이런 방 처음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은 또 혼자 이렇게 기도나면서 맴마하면서 조금 장중 내용 좋은 종류 내리면 우리는 더 사는데 그걸 가지고 망했다 했었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이따 제가 이거 이런 패턴 월요일날 또 공연할 거예요. 이미 벌써 다 확률하게 포착해놨단 말이에요. 그때는 53% 났죠. 이지트넬스 보세요. 이 쌍두이 패턴 해가지고 이것도 또 45% 상승했죠. 이 맥점 마디마디 여러분께 콕 찍어서 했습니다. 제가 이거 몇 주 전 바로 토요일날 이 영상 할 때 월요일날 급등후보 상한가도 기대되는 종류 바로 했어요. 양 음량 패턴 이것이 바로 이렇게 상한가 두 번 뽑으면서 따블라까지 났단 말이에요. 또 케이지 케미칼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조금 음선 나오고 그럴 때 음선 다섯 개 포착돼서 조금 횡보하면서 급등 나왔죠. 재료가 터지면서 이거 다시 한 번 관심해 두세요. 제가 관심용 하나 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쓰리 버튼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 번 관심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이건 더 이상 크게 내릴 꿈은 없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아까 쌍표에 의해서 마인드랩은 정말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때도 한 번 예고해드려서 42% 올랐고 이때도 제가 이거 똑같죠? 이거 확률기 전략 넘버원 이거든요. 이러면서 준 상한가 그 안 좋은 장에서 24%나 그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확률기 지금은요. 변동세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먹고 먹고 또 먹고 해서 계좌 수익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협회장님처럼 어때요? 역전 내방체 도지 이런 걸 그렇죠? 그러면서 41% 급등 나왔어요. 이게 바로 확률기가 전략에서 확률기 제가 포착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 여러분께서 예고해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태균케미칼이에요. 똑같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당일날 24% 남들 그 위에 올랐을 때 럭키에서 조금 20% 올랐을 때 25%에서 상한가면 상한가 노래 부르면 판단이 흐린 계좌들 많이 몰래 다니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계좌 수익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늘 수익을 드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가온칩스 어제 완전 대박 먹고 먹고 또 먹고 축하드립니다. 그에 이어서 여러분들 월요일날 급등 후보를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드신 분들 특히 직장 나이신 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요 그냥 수익난 거 운 좋게 상한가 몇 개 잘하는 게 아니고 저를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실 계좌 아픈 계좌를 치유할 수 있는 저는 메디칼센터의 명의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절반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말빨에 섞고 미물빨에 섞고 그 언변에서 그냥 섞고 많이 쫓아다니죠?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수익냅니다. 이게 바로 메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저거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좋은 정보가 식모되는 방법 텔레그램방 텔레그램방 저는 엊그제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도 참 아쉽고 죄송하고 아쉬운 게 뭐냐면 다다 무례추천도 가끔 드려요. 뭐였죠? 한전산업 그 안 좋을 때도 목요일 안 좋았잖아요. 이것도 다 수익권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놓고도 다 여러분 추천드렸던 거예요. 무례추천 급등 나왔어요. 이거 재놓고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어쩌나 한 번씩 드리지만 아하 이거 조금만 무례추천해서 안 좋으면 욕만 하고 고맙다 하면 별로 안 계시고 제가 고맙다 하면 공치사 그게 아니고 받으려는 게 아니고 이런 단발 그러니까 저의 밀착관리를 받는 분들하고 어떤 차이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물론 제가 가끔 텔레그램방 무료방도 드릴 거고 링크 걸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mtw.co.kr 들어가시면 여기에 여러분도 나옵니다. 나오죠? 그러면서 반기 베스트예요. 2년식 최우수 전문가 반기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야 이거 원래 평소에 99만원에 가입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무방을 해요. 어제도 무방을 해서 99만원짜리를 88만원에 특별히 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오늘 제가 무방하기 때문에 아까 무방 이벤트로 그래서 아까 보실 수 아시오. 가우칩스에 의해서 또 월요일에 급등급을 함께 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로 통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세요. 어제도 황믹기 수제랄 발굴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무료 교육까지 함께 받으면서 매주 금요일에 하죠. 1개월에 플러스 5일에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플러스 3일이 더 돼요. 8일까지 회비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런 신뢰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도 속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전문가들 다 그래 급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3일이 더 하니까 뭐 지금 제가 5월달은 최고 잘나가는 전문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수행위를 완전 앞두는 1등이니까 여기에서 88만원에 99만원짜리 88만원 265만원짜리 210만원 파격이죠. 460만원짜리 400만원 해드리면서 여기에 또 플러스 3일까지 더 추가돼요. 특히 직장 나이신 분들 저는 주말 수일 동안에 가입이 폭발적이에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거 해놓으시고 월요일날 좋은 종목 제가 다 예고해드리는 거예요. 마인젤에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태균케미칼 다 예고드려서 VR20% 급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수익 함께 하신 분들은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제가 무발하니까 10시부터 오늘 10시부터 한 2, 3시까지 전화 받을 거예요. 1600에 5908로 하시고요. 주말에는 홈페이지 mtnw.co.kr 들어가서 좋은 정보 사진 밑에서 가입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특별히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폭발적인 증가로서 앞으로 정원제 소수 정예로 가고 소수는 아니지만 저는 회원 많은 거 싫어해요. 왜? 회원 많으면 그 패단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또 회원 많은 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몇천 원짜리 해가지고 지리끼리 치고 받으려고 자 이거 매수하세요? 쭉 오르면 장중 몇 프로 그렇게 하죠? 제가 직장 특집에 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럼 직장 하신 분들 일보다 매수 쭉 올라가 사지도 못하고 늦게 돌아갔다가 또 개들의 재물이 돼가지고 소위 말 설거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방에서 저희 방 많이 오셨어요. 회원수 빚 좋은 개살구 저는 그래서 정원제로 하려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회원수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패단을 다 압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린 분들은 그들 몰래 다니는 거고 정말 계좌 수익 빵빵이 늘려가실 분들은 좋은 정보를 선택한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오늘 전화를 받으니까 하고 홈페이지에서 웬만하면 다 가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시면 010-917-6345 토요일 3시부터 월요일 아침 8시까지는 이걸로 좋은 정보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오늘 무방 꼭 오시는데 아까 제가 하는 빈말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빈말인지 아닌지 이걸로 질문이 났게 계좌는 보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사랑해요. 선장님 실시간으로 매수가 다 준다고 매수가 주면서 매도가까지 같이 주니 매수되면 바로 매도 체결 드리고 아주 편해요. 일 보시면서 우리 천원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다른 데서 당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지난주 가입한 직장인입니다. 아침에 문자로 주셔서 매도 매수가 매도 한꺼번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죠? 우리 선장님 최고라고 뭐라고 쓰셨네. 봐요. 노면 수익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진심 신기해요. 우리 선장님 최고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와 함께 부야편 저기란 말이에요. 자 어제 가입하신 분 네노 마들님 자 우와 오늘 처음 왔는데 전문가한테 진짜 리딩 끝내주시네요. 믿고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별이님도 오늘 수익 너무 감사드려요. 오시자 마시자 멋진 수익 축하한 노릇인다고 제가 또 인사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홍맥기님 제가 황맥기 수재자 발굴 프로젝트에서 딱 홍맥기로 사부님 와서 아우라고 제가 얘기하는 아우눔이라고 저도 리딩방 세 번 늦게 하다가 게틀댔는데 봐요. 그 유혹에 못 견디고 쫓아다니죠. 황맥기님 방황서 절대 수익입니다. 홍맥기는 말씀에 동감 저도 동감 다 놀러서 말로 가려면 다 저희 방 오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매매서 수익 나는 거거든요. 말도 안 하니? 5월 6일 가입을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이라고 선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투자하기 그냥 조금 헌낳하더라도 이렇게 수익 나고 선장님 너무 멋져요 최고 텐텐 이렇게 매일 지금 이렇게 가온칩스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있게 보세요. 뉘인텍 한연산업 가온체스 세종문 오늘도 대박입니다. 대표님 무한 감사해요. 어쩜 매도가를 꼭 찍어주시는지 매수는요. 기술이고 매도를 잘하셔야 계좌성이 나는 거죠. 저는 저 같은 직장인도 예약 매도하고 편히 일합니다. 여러 방 다녀도 매도가격 제시방은 없었는데 선장님 매도가격 딱 제시해 재료코 매도체계 와우 역시 최고세요. 직장인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방이네요.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장인 특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숙님 또 96만원 가온체스 주장대 들어와서 한 140만원 수익 나셨네. 리딩 멋있게 잘해드렸죠. 그래서 선장님 들어가도 된다면서 만 피를 먹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 방 특집입니다. 자 우리 양보 오늘 세 종목 수익 너무 감사드려요. 매일 수익입니다. 매매 일으켜는 걸 합니다. 이렇게 하트 쇽쇽 오늘 또 수익 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방입니다. 자 또 한 번 이거 어제 다 오른거리에요. 매일 실현 수익 실현 수익 내보기에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선장님 화이팅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계좌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좌 거의 매일같이 이런 계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운빨로 뭐 몇백 프로 그렇게 여러분들 저쯤에 사가지고 대피에 사료 관리한 중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5월달도 이거 3일 동안에 한 500만원 수익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래요? 저와 함께 계신 분들 매일매일 한 1억 넘짓 해가지고 4월달도 그 안 좋은 장에서도 10개월 동안 1억 넘게 해서 2,600만원 통계자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날 또 멋지게 할 종목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무방 꼭 참여하시고요. 많이 참여 못하신다더라도 아까 저하고 친구가 되는 말씀 드렸죠? mtmw.co.kr 들어가셔서 여기서 좋은 정보 사진 밑에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게 되면 특별 혜택이 더 있다. 특별 혜택이 더 있다. 아시겠죠? 여기서 회원가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99만원에서 오늘 무방 기념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루 동안에 50% 가까이 수익 내는 먹고 먹고 또 먹고 50% 넘는 거죠. 이렇게 가온 칠수 이런 수익을 함께 하실 수 있다. 힘내시고요. 기죽지 마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요. 전문가 선택 또 능력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선택 그다음에 또 맥점 매매 저점 매수 고점 매다면서 여러분 계좌는 아주 천양지차가 날 겁니다. 자 아시겠죠? 황맥기 있잖아요. 지금 저희 방 황맥기는 제가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까? 그리고 기왕이 어떤 확실히 아셔야 되니까 내일이 상승되는 그런 종목인데 예상 저점을 잡는 건데 굉장히 쉬워요. 이거 봐요. 내일 상승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매점을 가장 쉽게 포착한다고 했죠? 이 전략이 몇 가지가 싹싹있단 말이에요. 특징은 보통 당일에서 5일에 5 내지 20% 거의 8, 60% 상승 지수 상관없어요. 급등도 취객이 아닌 늘 돈 있는 그런 사람을 세 가지로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철제 저점 포착하기 때문에 리스크 거의 없다. 우리는 그 돈과 틀리다. 빠르면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한다. 단기 수익을 원하는 분들 최고다. 어떻게? 자 오전장 당일 당일 이틀 오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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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4일 기가 막히죠? 저점을 잡으면서도 급등이라는 게 바로 황믿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방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황믿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패턴들이 있어요. 로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황믿기 수자 발굴 프로젝트에서 곧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잡아냈는지 다 전수시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양업량 캔들 이게 뭔가요? 아까 보셨던 샘표 같은 거 2연성 사각기 뽑은 이것도 올랐죠? 똑같죠? 자 이렇게 이거 황믿기의 기회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제가 황믿기하는 성공 투자 이건 대한민국의 최강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토로 해서 여러분께 우리는 저와 함께 하시면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를 하루에 두 종목 내외 저는 벌써 두 종목 해놨어요. 월요일 학과 급동후보 그래서 안정점에서 크게 수익이 나는 기법 날에 갈수록 계좌는 토실토실 사놓고 그냥 2, 3일만 기다리면 이렇게 계좌 수익이 난다. 가장 우리반이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당일에서 5일 내에 5원의 20% 수익이 나는 건 두 종목도 나오죠? 그게 바로 황금맥점 추적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확실한 카드 8시 40분에 나갑니다. 직장도 충분히 미맬 수 있겠죠? 종목명 추천사유 매수과 매도가 비정 확실 한꺼번에 보내드려요. 이것도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50분 누르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예를 들어서 뉴인텍하고 가 딱 두 개죠? 뉴인텍하고 딱 나오죠? 3,750원 매도가 마디 아파르스 봐요. 3,760원까지 갔잖아요. 기가 막히죠? 저는 매도가에서 한 마이너스 1%에서 미리 주문대 놓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카운 칩스 흐름 보면서 문자 발송 아까도 보셨죠? 혼자 매매하시면서 죽었네 망했네 그런 분들은 저는 콕콕 두 번에서 먹고 또 먹고 하죠. 이렇게 콕콕 찍어들으니까 직장에서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우리 가정들 편하게 수익을 다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 주부 직장 회원님도 아주 마음 편하게 하면서 아까 우리 대표님들 보셨죠? 이렇게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무방 꼭 한번 오시고요. 무방 못 오셔도 주말 휴일 동안에 여기 12시부터 1시 반까지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더 무방 아셔도 돼요. 주말 놓으세요. 월요일부터 우리 멋진 수익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늘 믿음과 서운해 감사드리고 VIP분들이 너무 폭발적인 증화를 해서 앞으로 회비 인상 회비는 저번에 싱글쓰지 마시고요. 한 2, 3일 내에 투자했다는 바로 뽑고 그 다음에 계좌 풀려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원제 또는 회비 인상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우리 멋진 수익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